오늘 저는 한국 남성들에게 한국 여자들의 연애 마인드 가짐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 이 영상 보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에서 제작한 하나의 프로에서 한 여성과 남성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본인이 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남자에게 말을 하죠.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차 있으면 시간도 아끼고 좋잖아. 700만원이면 중고차 하나 사던데 라는 말을 한국 여성이 하게 되죠. 남성은 의아해하며 학생인데 벌써 700만원이나 모았냐며 놀랍니다. 하지만 여성은 당당하게 오빠 미쳤어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내가 700을 어떻게 모았겠어 라고 자신은 700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그럼 무슨 돈으로 중고차 사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일단 오빠 돈으로 사고 내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다. 내가 갚는다니까 오빠나 못 믿어 오빠 변했어 오빠가 나를 사랑했다면 돈이 아까웠겠어 라는 방송을 보시죠.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쌍시온니은 방송작가들의 조작된 미디어 속에나 있는 여자다. 한국 여자들은 모두 다 착하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현실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남친차 폐차시켰는데 돈 물어줘야 하나? 라는 글이 여성시대 한녀들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내가 차 없고 남친이 차가 있는데 보험 들고 남친차 빌렸음. 톨게이트 지나갈 때 뒷좌석 카드 빼려다 팔 뻗으며 엑셀 밟아버려서 앞차 사고 냈는데 엔진 망가져서 폐차시켰어. 난 다친 곳 없는데 차가 많이 다쳤거든 근데 남친이 중고차 사게 돈 보태달라네. 미안하긴 한데 왜 이렇게 삥 뜯기는 기분일까? 라고 말하는 이 한녀를 보시죠. 2024년 현 시점 우리 불쌍한 퐁퐁남 한 명이 저딴 여자 설거지하고 있는 현실을 봐보시란 말입니다. 방송작가들이 만들어낸 상황의 한녀는 그래도 빌려달라는 말이라도 했는데. 현실의 한녀는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이건 날강도 할애비도 뺨치고 돌아갈 정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너무 혐성이라 신빙성이 안 간다고요? 28살 남자가 돈은 없지만 존나 돈을 잘 쓰거든 이거 만나야 하나? 나 남여만은 fm년인데 가부장 제도 꼴은 빨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한녀거든. 남친이 돈 하나도 없는데 할부를 끊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준단 말이야. 결혼하기엔 집에 돈도 없고 대출밖에 없는 남자인데 인성 성격 좋아서 헤어지기 아쉽네. 라는 양심 터진 한녀를 보시죠. 결혼하고 싶으면 그 남자 버려. 지금 당장 결혼할 거 아니고 남자가 눈치 안 주면 벗겨먹고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해. 받을 거 다 받아 먹고 풀대출 때리게 만들어서 벗겨먹고 헤어지자 한남은 한남일 뿐이야. 라는 우리 멋진 한녀들의 마인드가 보이십니까? 세상 살다 살다 이렇게 못된 여자들을 처음 보고 저런 여자는 내 주변에 없을 거다. 라는 순진한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딴 말을 하는 20대 30대 한녀는 84만 4066명이 있고 안산시 인구보다 전주시 인구보다 많은 게 저 한녀들입니다. 부천시의 인구만큼 있는 한녀들이 여러분 옆에 없을 것 같나요? 저 한녀들 모두 스탑널커마냥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꼭꼭 숨긴 상태로 세상 착한 여자인 척 연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한녀의 노예가 되어서 설거지하는 인생이 될 게 분명하죠. 여러분은 이래도 저 방송 속의 한녀가 조작된 한녀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시나요? 지금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악에 물들었는지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이 빨간 약을 먹고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저녁에 국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내가 갚는다니까 오빠나 못 믿어 오빠 변했어.